가우스 소거법, 즉 선형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해법인 가우스 소거법 또는 가우스 졸단 소거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형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할 때 즉 해를 구하라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기억해보면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걸 풀기 위해서 먼저 아래식의 두 배를 해줬었죠. 그래서 이 2x, 2x가 같아지게 한 다음에 이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그러면 여기가 0이 되죠. 그러면 y가 아이소레이트가 되죠. y만 남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또 7분의 1로 나눠주면 그러면 7로 양변을 나눠주면 또는 마이너스 7로 나눠주면 y가 하나가 답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x를 소거하니까 y이퀄 마이너스 1로 딱 답이 나오게 되죠. 그럼 그 y를 앞에 식에다 대입을 하면 그러면 2x이퀄 4라는 답이 남고 그러면 그걸 2로 나눠주면 x가 2가 되니까 y는 앞에서 구했고 그 다음 x가 2가 나오니까 x는 2고 y는 마이너스 1인 해가 바로 유일하게 구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가우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전체 소거법 과정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 x하고 y는 별로 한 역할이 없이 자리만 표시하고 있었던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거니까 x, y가 없이 이 숫자들만을 써서 이 숫자들만 써서 그 단계를 표현하니까 여기다가 이 첫 번째 로우에다가 여기 이 경우는 두 번째 로우에다가 두 번째 로우에다가 두 배를 해서 변화를 줬고 그 다음 여기다가 두 번째 여기서 여기 가는 과정은 마이너스 1배를 r로우2에다 해서 로우1에다 더한 것을 로우1으로 보내준 이제 그런 셈이 아, 이 경우는 그거네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1배 로우1을 로우2에다 더해줘서 로우2를 만든 경우가 됐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이 0이 됐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구나 아,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두 번째 로우를 마이너스 7로 나눠준 거고 그 다음은 또 뭐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고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3배 해서 위에다 더해주면 두 번째로 로우에다 마이너스 3배 해서 위에 더해주니까 이게 0이 되고 여기다가는 이거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플러스 1이 있죠 그거를 3배를 해서 3을 1에다 더해줬으니까 4가 됐다 아, 이런 식의 식이네 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를 양변에 다 나눠주면 첫 번째로 우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아,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x는 2고 y는 마이너스 1이다는 것을 이해한 겁니다 아, 그렇다 그러면 이게 2차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이게 연립방정식이 미지수가 많고 식이 많은 m by n 아, 그런 큰 사이즈 미지수가 n개인 그런 선형 연립방정식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종이를 크게 사용하지 않고도 이 행렬만 이용해가지고 해를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즉 소거해서 소거법을 적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가우스는 이게 왜 필요했냐면 이 해성이 지구주의를 도는데 그러면 몇 년쯤 또는 몇십 년쯤 또는 몇백 년쯤 후에 돌아올까 하는 연립방정식을 풀려니까 이렇게 미지수가 여러 개인 이런 연립방정식 a x 이퀄 b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러려니까 이거를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노테이션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요약한 것이 이 가우스 소거법입니다 가우스 소거법, 그 설명한 것이 그래서 앞에 했던 그런 행에 대한 연산을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정의해서 먼저 두 식을 a x 이퀄 b가 있을 때 이 a하고 b로 첨가 행렬을 만든 다음에 이 각각의 로우들을 식을 교환한다 또는 한 식의 0이 아닌 실수를 곱한다 또 한 식의 0이 아닌 실수배를 하여 다른 식에 더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왔던 그동안의 소거법이고 그 소거법을 행렬에 적용하면 이 계수 행렬에 적용하면 이 첨가 행렬에 적용하면 바로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걸 이해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연산을 했을 때 이 해집합,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즉 연립방정식의 한 식의 두 배를 해준다고 해집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에 취한 연산들을 행렬, 이 첨가 행렬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기본 행연산이라고 해서 행렬의 두 행을 서로 바꾼다 또는 한 행의 0이 아닌 실수를 곱한다 또는 행렬의 한 행의 실수배를 하여 다른 행에 더한다 이런 과정을 해주는 것이 해집합에 변화를 주지 않으니까 원래 이걸 점점 단순화시켜서 그래서 아이덴티티하고 예를 들어 C 이렇게 한다면 바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행연산이 정의된 겁니다 즉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계수 행렬을 만들어서 첨가 행렬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위에 얘기한 소거법을 로우에 상수배를 해서 그래서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서 줄였더니 이렇게 돼서 X는 2고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구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이 되는 행렬의 모양을 Reduced Echelon Form, Low Echelon Form 또는 Reduced Low Echelon Form이라는 개념을 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 첫 번째 나타나는 논제로 이 성분들을 다 1로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 그렇게까지 단순화시키면 우리가 Reduced Low Echelon Form이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가우스 소거법에서 계수 행렬, 그 다음에 첨가 행렬, 그 다음 기약 행 사다리꼴, 그 다음에 Elementary Operation 정도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이제 바로 코딩으로 실제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